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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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난리여 왜 왜 왜 배고파 배고파 아까 보였잖아 아니야 이제 저녁 먹을 때라고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근데 엄마가 오늘 장을 안받아서 장을 안받았어 엄마가 엄마가 그러니까 살이 찌지 뭐라고 오늘 먹을게 요거 이 맛있는 불닭볶음면 그거 매워 맛있다 해 빨리 맛있어 아쉽지? 어 근데.. 엄마가 설거지를 또 안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.. 그래요 엄마? 어 어 엄마가 지금.. 끓일 수가 없는데 냄비 좀 가져와줄 수 있어? 냄비가 어딨는데요? 밖에 나가면 바로 앞에 저기 지하창고 있지 아빠 시켜요! 아빠 어딨어요? 아빠는 뭐 만들러 갔어 뭐 만들러 갔는데 뭐요? 몰라 나도 아이씨.. 아빠 없어 갔다 올 수 있지? 왔어요 자 이거 가지고 신부랑 값 될거에요?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네 지하창고 아.. 왜 이렇게 어수워 진짜 어수워 진짜 귀신 날거 같애 괜찮아 뭐..뭐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뭐야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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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뭐야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저기 왜 때를 막고 사람 비춰있어요 아 천천히 말해봐 뭐라고? 왜 이렇게 막 피랑 막 사람이랑 막 에에에에에 피랑 사람이랑? 어디에 지하철고에? 으으엉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거야 꿈꾼거 아니가? 으엉 아 진짜요 엄마랑 가보자 으응 뭔일이여 이상한 사람이 있는거 아니지? 아 당망이라도 가져오게 그랬나 이거 이거라도 들고 이상한 사람 나오면 그냥 때려버려 그냥 입에 입에 그냥 넣어버려 어 뭐야 천천히 내려와 천천히 어우 어둡다 무서워요 용기를 가져 아 왜 갑자기 음악 보자마자 소리야 아 후레쉬를 왜 들고 왔어? 이거 불이 있는데 여기 오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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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왜 여기 있어? 어? 이게 다 뭐야 이거 내가 만드는 거잖아 카펫이야 이거 동물 가죽으로 만든 신체 아니야? 어? 신체 아니야? 신체 아니야 이거 카펫이 이거 봐봐 푹신푹신하잖아 앉아봐 앉아봐 이거 피? 피? 피처럼 보인거야? 아 아 카펫 만들다가 좀 아 배고프네 아 거기다 갖고 온 어 빵이랑 케찹을 발라먹어야지 발라볼까 헥 헥 헥 아 아 케찹 불려버렸네 아 에이 아 이거 아빠가 아까 케찹 먹은 거야 아 배고파가지고 아 아 저 늙어가지고 연병을 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이거 내가 이거 만든 거야 내가 어때? 딸? 이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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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푹신푹신해요 그치 푹신푹신하지? 이거 아빠가 취비로 만들고 있어 이거 여기 귀여운 귀여운 캐릭터로다가 이거 여기 딱 카페 만든 거다? 귀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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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돈 좀 들겠는걸? 어 그럼 이거 그럼 요루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줄까? 아빠가 어 이거 그럼 거실에다 두면은 이쁘겠다 그치? 응응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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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부는 그렇게 생각해?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내가 요루 얼굴 한번 보고 내가 한번 카펫으로 만들어볼게 으하하 으음 굉장히 어려운 얼굴이야 뭐라고요? 아 일단은 핑크색 이거 이거 물감으로다가 어 이거 딱 핑크색을 딱 칠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모양 하나 뽑은 다음에 가죽으로 이렇게 네 개 묶고 딱 놓으면은 짜자잔 완성 완성 어어 이뻐요 오호 오호 이렇게 놔가지고 요루 요루 카페시다 이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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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실에 둘까 그러면? 네 그래그래 가자 가자 아어 가자 가자 저 카페 들어가자 네 저게 시체인줄 알았던거야? 어 무서웠어요 와 됐다 거실에 요루 카페 샀다 그치 그치 응 아빠 그러면 앉아볼까? 음 어어 아 푹신푹신한데 여보도 이거 한자리 해봐 아유 나도 좀 앉아볼까? 아유 이거 이거 뛰어서 이거 푹신푹신한걸? 아 요루로 밟아주자 여보 어 어 어 방귀가 나오려 그래 안 돼 하지마아 어우 나도 나도 아빠 너 방귀가 좀 마려워서 요루 얼굴에다 한번 끌어볼까? 하지마아 아 아유 아유 하하하하 하지마아 왜 하지마아 하지마냐고 아유 푹신푹신하다 요루도 앉아봐 앉아봐 아니야 참아 못 꺼져겠어요 왜왜왜 요루처럼 생겨도 그래? 어 불쌍해? 불쌍해? 응 아빠는 아무도 안 불쌍한데 아니냐고냐고냐 아하하하 하하하하 요루 피 묻었다 하하하하 음 요로야 어디가 요로야 흐흑... 삐졌나보네 tá Youth & swollen 여기서? 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어 이 자식들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아이 내 방망이 요 도무 새끼들 이거 아직 있어 분명 있어 이거 누구 있어? 빨리 나와 그냥 빨리 나오는게 좋을거야 어 어